3. 2. 3. 3. 4. 3. 뭔가 파한테 스패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? 점령지 같은 거 빨리빨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? 일단 시작할 때 이쪽으로 가지고. 이쪽에도 찍은 사람이 있네. 이거 아마 저쪽이 셀탔다는 거는 우리 거 견제하러 오겠다는 걸 거야. 티보 플레이스. 앞피전, 앞피전 안 돼, 앞피전 안 돼, 앞피전 안 돼, 앞피전 안 돼, 앞피전 안 돼. 안녕. 잘 가. 안녕. 우와, 뭐야. 고개 죽고. 롤롤롤롤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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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 빠르게 움직여. 여기서는 Q선만 하겠습니다. 슬쩌리. 왜냐면 Q를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. 무엇보다 라인전이 아니니까. 자, 여기가. 좋아. 홀라를 틈타. 우와, 은신된 상태로 되네? 개꿀. 먹었고요. 내가 최후의 정찰대원이다. 아마 우리 거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군. 좋아, 이제부터 버섯 파티. 그 와중에 이 코 버섯한테 때렸네. 하하하하. 이모 프레딜. 나 마라 너무 없어. 하하. 진공. 흥. 우와, 폭격이야. 드디어 하다. 너틀러스. 죽어도 펜패 와야되는데? 잘 오셨고요. 절대. 정을 주진 마라. 이게 아마 가장 빨리 나오는게 이거일거야. 그래. 진이 왼쪽으로 빠지고. 버섯 하나 더 밟고. 저렴까 죽습니다. 안녕. 아. 비겁한 변명입니다. 히히히. 넌 나를 잃을 수 없어. 형, 다 네 방만퀴 못치는 녀석. 그중에서 두방정도는 QLCP 지도. 와 여기 재밌는거 아네 호우 하이트버섯 솔라드슨타 손님이 이거 누르시고 그렇지 이득 이득 힘은 겁나 좋은데 여기 내가 궁 썼어 덜렀다 요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뭔가 진한테 막힐거같은 느낌이 들어 호호호 미친 나 저기있는줄 알고 있겠지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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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망 집가고 싶었어 이거 바드가 꼴이라고? 벽도 많으니까 좋겠다 이거 초월이 원래 나왔을때는 벽이 없었거든요 벽이 없었거든요 바드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드가 되게 좋을것 같네 하나 먹어주고 까먹자 한찍 걸어두고 벙 하하하하 아 왜 나야 하하하하 힐먹고 잡았다 죽었다 죽었다 암 암 암 암 암 뭔 대명이 할까 이제 오케이 그래 일단 라바동 하는게 좋겠지 일단 신발도 좀 올려야될것 같고 라바동 더 올려야겠다 이거 이기는 조건을 오른쪽에 있는 목표로 맞춰서 포인트를 획득하면은 됩니다 자 좀 죽어 앗 진 여기로 오게 되있어 누구 하나는 하하하하 잘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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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저거 막아 아마 Q를 쓰겠지 날 죽이기 위해서 뭐야 그냥 먹잖아 망할 칙스 저리로 가는거 같은데 맞아 호오오옹 응징하러 갑시다 아 검방진신 진을 알아서 하세요 우리 여러분 거대 팀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? 거대 팀을 한번 보고 싶은데? 저거 볼라면 저거 싸움을 해야되는데 이 진이거든요 늘 처절하다 안녕 얘들아 진, 진이니? 진이니? 여깄네 제 바닥이 못 내려오는 것 봐 잡았네 그래도 짜오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? ** 개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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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.. 여성 아니라고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또 살았다 том질 또 살았다 아 너무 안 죽어도 안 좋은데 좀 죽어야 되는데 ross 티모 생ị력 게 좋아요 덩 이건 몰랐지 나도 저건 몰랐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펑 아아 뭐지 이분 잠순가? 아 시참 또 어? 시참파티 모아서 했는데 저렇게 잠수 나가! 아 변신 잠수 안좋거든요? 전쟁을 몰라 그러게 랭가드 좋네요 랭가드 좋네요 랭가드 또 내가 먹지 아 오오오오오 아니립은 저건 먹어 저걸로 맞다 랭은 저걸 맞다 아 겁나 쎄네 잠깐 우리 뭉쳐댕겨야돼 뭉쳐댕겨야함 우리도 상대 너무 잘 뭉쳐댕김 진짜 오늘 혼자 있어가지고는 크게 도우면 안되니까 지금 버섯으로 정확하게 날리는거 좋았구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신짜오가 뭉쳐댕겨야돼요 저렇게 극딜인사람 밀리고 아 이거 중앙에 초월치 한번 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안되나 막아줘 랭가 왔다 미쳐나 뛰는구만 랭가는 왜 AP 랭가인데 지네 저거 끊어요 짜오님 래즈 생각보다 팽팽하네 나이스 버섯 그래 나한테 와서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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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짜오 나이스 와 랭가 이거 버져받고 죽줍니다 근데 벙 얘도 독때문에 죽을거 같은데 생겼따 와 벌써 3레벨 이거 따라먹을 그렇지 야필꺼야 잘가 안 돼 냉가가 지금 안보니 쫌 못했죠 들어올거지 지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들어와 들어와 쫄지 않는다 많이 다 넣었잖아 아 버서때문에 클릭한대 미친 된다 아 질이 있거든요 잠깐만 도약 아 아씨 짜오님 아 덕분에 같이 죽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개그왕 암살 성공하셨어요 짜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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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 나도 커져보고싶다 티보로 안 돼е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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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 저 더블킬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큰 그림 저기서 아이씨 아이씨 진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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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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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치로운 멍청아 이번엔 아피아 버터 빨바 이 녀석 저거 있었다 이미 이 자식 어디서 어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게임 겁나 재밌네 우리 저거 또 저거 또 저거 또 봐줘야되는데 이게 10초 우리 원거리가 너무 적어 이즈쿵 알리쿵캉 간다 대 흑 종결하러 간다 악 후후후후후후후후 고우우 나이스 트런들 왜케 세냐 잘한다 우리편 잘한다 가서 밟고!! 잘가 짜자자자 bad, 그니까 먹었나? 자, 체스들 이거 먹으면 끝나는 게임인거 같은데 이제? 느낌이?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허, 베첸 제락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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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먹으면 우리 편이 먹어줘야지 그래 궁조심 아 이거 짜오 너무 숟가락 딜인데 뺏길거 같애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만 일을 하셨어야 된대 이걸 호텔 괜찮다 안괜찮다 안괜찮다 어어 이겼다 오케이 첫째 5점이었죠 생각해보니까 빵빵빵 하하 이겼네 아 재밌다 하하하하 이거 좀 재밌네 초월모드는 예 팽팽하니깐 더 재빌네요 크으 렝가 딱 잡아가지고 끝났네 깔끔하게 흠 네, 수고하셨습니다.